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강원기입니다. 동남아시아에서 런칭하는 넥슨 공식 라이센싱 방치업 아이징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. 메이플스토리가 출시된 후 감사하게도 여러 방면에서 전세계 유저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많은 유저분들께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즐겨주시고 계십니다. 이 과정 속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유저분들과도 아주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요.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동남아시아 유저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지지와 응원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RP를 공식적으로 활용하여 라스타에서 제작한 방치형 RPG 게임입니다. 메이플스토리의 다양한 직업부터 몬스터, 음악, 맵 등 다방면으로 메이플스토리 RP를 재현했습니다. 또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화면은 유저분들이 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며 거기에 방치해도 손쉽게 성장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에서 메이플스토리의 세계를 마음껏 누빌 수 있습니다. 그 외, 이 게임에서 유저분들 메이플스토리의 원작 직업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7마리의 펜스를 함께 데리고 다니며 모험할 수 있습니다. 풍부한 소셜 시스템도 유저들이 충분한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발 과정에서 라스타와 서로 합을 맞추어 가면서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의 재현도와 퀄리티 면에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고 저희도 게임의 최종 결과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은 전통적인 메이플스토리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색다른 게임으로 조금 더 쉽고 편리한 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을 통해 동남아시아 메이플스토리 RP의 팬분들이 자유롭게 메이플스토리의 세계를 탐험하는 새로운 체험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다시 한번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의 동남아시아 런칭을 축하드리며 저희도 많은 유저분들이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을 많이 즐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과 함께 레벨업 더 펌 하세요. 메이플스토리 R 에볼루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